그래도 말투가 왜 그래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 왜요 갑자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속대로 네 달 보러 갑니다 달 보러 우리 어디 간다 그랬어? 시화 잘 못 들었습니다 시화 설의 휴게소인가? 시화 내비쳐봐 그걸 못 외웠어? 시화 설의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3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있네 바로 나오네 야 너 웬일이니? 웬일이니? 눌러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1시간 10분 오늘 커피도 사주고 맛난 거 사준다고 했는데 사주면 올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사줄게 다 사줄게 다 사줄게 다 사줄게 대신 나는 다 사줄 테니까 나는 딱 하나만 사줘 뭐 밥 먹을 때 뭘 사줘? 그냥 음료수 하나만 사줘 또 차미슬 얘기하는 거야 또? 아니 차미슬 안 먹어 그럼요 그냥 음료수 대낮부터 먹으면 안 돼 안 먹어 음료수 사달라니까 왜 자꾸 그래 무슨 음료수 얘기를 해 어 이름이 있잖아 그게 이름이 진짜로 시작되는 건데 진로? 아 그건가? 여기 나갈 때 어떻게 나가? 어 저기로 가야지 여기 주차도 어렵다 여기 어머 여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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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고 나 먼저 내리고 잠깐 세우고 좀 집중할 때는 건들지 마 준형님 감사해요 지금 천천히 천천히 이래서 큰 차가 골목길이 안 좋아요 티벌렸으면 그냥 한 번에 후딱 타는데 아 여러분들 저 어라운드 뷰 안 봤어요 어라운드 뷰 안 보고 그냥 주차했습니다 대단해 어라운드 뷰 보면 더 헷갈려요 솔직히 저는 물론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평행 주차나 이런 거 할 때도 앞에 차폭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겠죠 네 우리 회장님이 오셨네요 네 이제 자파톤 터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바다 바다 가 바다 가 바다 가 모래 위 못 노래해 노래하지마 우와 이거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여러분들 저 앞에 전방에 달 전망대가 보입니다 시간 아래 휴게소에서 휴게소 방문 휴게소로 진입하십시 휴게소 방문 휴게소? 휴게소 방면 휴게소는 뭐야? 휴게소 방면 어 휴게소는 뭐 그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바닥에 이제 휴게소 방면 이렇게 돼 있나보지 그래서 그 휴게소로 들어가십시오 그걸 둘이 또 같이 이게 실화나래 이렇게 돼 있네 이게 휴게소야? 아니 이제 여기 서 있다고 이게 다리인데 어 이거 뭐 하는 다리지? 이게 위에 뭐가 있나본데 네 제가 하늘 보니 제가 약 300회도 이게 이제 이게 달 전망대 저기 저 위에 저 위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달 전망대고 이게 전망대고 어 자 이제 우리 휴게소로 빠지는 거야 이거 무슨 발전소래 그러니까 그래서 일로 빠져서 여기가 이제 휴게소고 근데 여기 휴게소라는 게 왜 휴게소라 그러지 이거를? 좌회적이면 여기가 고속도로도 아니고 이쪽으로 계속 길이 더 있나 그럼? 쭉? 그렇지 쭉 대부도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휴게소가 이렇게 있는 거네 이 길에 휴게소 저거 발전소래 저거 아니래 저 발전소 아니 저게 달 전망대라니까 아 그래? 그 위에 있는 그게 아 그래? 어 어 기다려줘 알아 기다릴 거야 난 저기다 대려고 난 저기다 카니바로 저거 어떻게 돼? 아 이게 뭐야 기다려 기다려 아니 가잖아 그냥 가잖아 왜 기다려 아니 주차하는 줄 알았지 자 잠깐만 봐봐 자 여기 내 자리야 이제 자리를 잡았어 어머 아 다 보고 있어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옆에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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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지 마 어? 달 전망대에 왔답니다 응 자 이제 한번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위에 스카이워크 저기 이제 보면 바닥에 유리로 돼가지고 저 위에 이제 걸어가는 거야 저 공짜야 공짜 바닥이 바닥에 유리로 돼 있다고 유리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저 밑에 이제 걸어가면 어 바닥이 다 보이는 거지 됐어 자 갑시다 엉덩이 왜 엉덩이가 왜 아프지? 갑시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어 아 줄 금방 줄어요? 줄 금방 준대?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입장료 무료래 야 이거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면 그거 뭐지? 그니까 떨어지는 거 뭐지? 떨어지는 거 뭐지? 쉭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익스 뭐 그런 거? 어우 야 저 화면 봐봐 저 움직이는 거 같아 그쪽으로 와서 하라고 계속 불 서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저 구름이 움직이니까 그때말로 어 어 저거 움직여 왜 그니까 구름이 움직이니까 쟤가 움직이는 거 같아 아니야 얘가 움직이는데? 저게 막 움직여 구름이 움직여 움직이죠 구름이 움직이니까 쟤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여기 언니도 움직인다 하잖아 막 앞으로 쏘라지 그니까 구름 이게 구름이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거죠 아이 성아 얘가 움직이면 벌써 왔게 이리가 움직인 거 같지 아 진짜? 구름이 절로 가니까 얘가 움직이면 안 되지 구름이 가니까 얘가 구름이 움직이는 거 같아요 구름이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상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아 어 그래요 하하하 요 아니야 이거 20층은 넘을 거 같아 17층 정도 된다 한 번에 가는 엘베이 있대 16층, 17층 그 정도 어 여기도 바다네 다 바다야 사방에 바다 그니까 여기 섬이라니까 거의 그니까 여기 휴게소가 저거 같아 이 바닷길 사이로 길 사이에 중간에 휴게소 음 그니까 이 도로에 다리처럼 된 이 도로에 대부도까지 가는 응 그 도로의 중간에 휴게소 대부도 가기 전에 휴게소? 그치 대부도 가기 전에? 대부도가 섬이잖아 응 그니까 섬 저거야? 저거 저거? 아 언니 저게 대부도에요 혹시? 아니죠? 아니요 아니요? 하하하하하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하하하하하 대부도 지금 요 다리를 이제 건너가는 거야 아 그래? 그 중간에 있는 아 그래요? 휴게소야 여기가 하하하하하 그런데 휴게소 안에? 자기도 처음이면서 되게 아는 척한다 진짜 하하하하하 딱 봐도 알겠구만 지금 여기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온 거지 아 네네 아 네네 남미님 수상하죠?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 자기 여기 처음 온 거 같지 않대 누구랑 같이 왔었니? 저기 있어 하하하하하 처음이 아닌 거 같아 예전에 여자친구랑 한 번 왔었어요 하하하하 몇 살 때? 모르겠어요 얘기해줘봐 1박으로 왔어요? 하하하하하 1박으로? 얘기하세요 하하하하하 왔었는데 여기 언니 밥도록 났어요 근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하하하하 처음 와본 거 같은 하하하하하 와봤었는데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 아니고? 하하하하하 부정하면은 답 지우고 싶은 거 하하하하하하하 언니도 되게 재밌으시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들통났어요 라멘님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척 하고 있는데 말이 술술 잘 나와 하하하하하 미남쌤 당황하시는 게 보인대 하하하 예전에 데이트하러 여기 왔었어? 어 와가지고 여기 이제 배 타고 배 타고 저 섬에서 하루 자고 하루 자고? 1박 하고? 어 저 섬 꼭대기에 가서 텐트 치고 아유 그랬어? 춥지 않았어? 좀 추웠지? 음 무인도네 무인도? 하하하하하 무인도? 하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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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왔어? 어쩔 수가 아니겠지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? 하하하하하 남자들은 다 계획적이에요? 하하하하하 하하하 배 시간 딱 계산해서 배 시간 딱 계산해서 하하하하하 남자들은 믿을게 못해 먹다가 딱 놓친 것 같이 딱 연극을 하는거지 하하하하하 자기가 어떻게 해 여기 언니한테 딱 걸렸네 하하하하하 남자들이 다 그래 하하하하하 배도 막 타려고 그랬으나 놓쳐서 어떡하지? 그러고 그니까 놓쳐서 어떡하지 놓쳐서 어떡하지? 수업은 다 계산이 돼있어 계산이 다 되어 있지? 남자들이란 난리 났어 배가 잘못했네 배가 잘못한 거지 남자는 잘못이 없어 응 아이고 근데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 저런다 이거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 다 알면서 다 알면서 그러면서 가방 안에 다 세면대고 다 챙겨온대 가방 안에 세면대고 다 챙겨온대 아 미치겠다 왜 잘 거 아니까 아 눈물 나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 아 미치겠다 옥신 앞에 안 떠나고 기다려봤다 그렇지 그렇지 여자들은 여자들은 더 걱정할 수도 있어 이 단자가 지금 빨리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아 미남쌤이 항상 어려지세요? 이런 내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네 propeller 자기 점점 어려지인데 자기가 더 자render 정신연령이 정신연령이 점심연령이 이게 다리지, 다리. 저 물 봐. 바다야, 바다. 여기는 신발을 벗고 걸어 가나 봐요. 나 여기 못 가.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. 엄마 아버지, 보는 것만 더 어지러워. 여기서 사진을 못 올라가겠어요. 여기 어떻게 해? 야, 무서워. 카드, 여기 올라갈 수 있어? 야, 좀 무섭다. 야, 웃겨봐. 아빠 올라가는 거 한번 찍게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. 무슨 말 씻을까요?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걸어가봐. 하단색. 뛰거나 점프면 안 돼. 저기 봐봐. 뛰거나 점프는 금지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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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빠 잘한다. 아니. 오오오. 오오오. 야, 잘한다. 이모, 앉았어요. 여기. 오오오. 아, 이제 좀 무섭다. 앉아있으면. 야, 밑에가 바로 보여. 응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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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봐봐. 야, 카드야 밑에 봐야지. 밑에 안 봐. 밑에 갔어 갔어. 오오오오. 아, 왜그래. 놀래키게. 오우, 야, 앉아봐. 다시. 또 덤앤더머 또 시작했네. 이리케 이렇게 앉아봐. 앉아봐. 너 앉아봐. 오오오오. 무섭네여 이렇게 높이 높이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 오실래요 핑타지 왜 이렇게 안오시죠 똥싸 나와봐 꼭 이런데 오면 똥싸요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